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18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과목이 전력과학 풀이에요 자 전력과학 1번부터 자 문제 1번 송전선에서 재패로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자 일단 문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재패로 방식 이랬죠 재패로 방식 자 1번 문제 풀면서 재패로 방식이 뭐냐 그 뜻을 알아보자구요 재패로 방식이라는게 아 우리가 어떤 전력 개통이 있으면 요 평상시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요 개통 있는 차단기는 당연히 아 닫혀 있겠죠 예 그래서 아 평상시 때는 네 이 정상 상태의 정상 시의 차단기는 아 투입되어 있는 거죠 운 상태 자 근데 개통에서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 아 지락 사고 생겼다 갑자기 사고 생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사과를 자극해서 차단기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차단기는 당연히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정상 상태에서 차단기 투입되어 있다가 사고 발생하면 차단기 바로 차단 시킬 거에요 따라서 요 두번째 아 이거는 사고 발생 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이때 차단기는 아 오프 상태죠 근데 요 사고란게 개통에서 계속 지속되는 사고도 있지만은 순간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생겼다 없어지는 사고 일선 제작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거든요 아 그러면은 다시 요 착 사고가 제거되면 사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요 차단기가 다시 투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따라서 c 사고 제거된 다음에 사고 제거 후 그때 차단기는 다시 온 상태로 접어든다 따라서 개통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차단기의 동작 과정이 평상시 때는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다가 사고 발생되자마자 차단기가 열렸다가 사고가 제거되면 다시 차단기가 재투입된다는 얘기죠 이런 동작을 뭐라고 하냐 이런 동작을 차단기의 재패로 방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패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잠깐 동안만 정전이 되는 거지 그 사고는 금방 없어지니까 그죠 정전 시간을 줄이자는 얘기죠 정전 시간을 줄이면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 바로 재패로 방식의 목적은 사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사고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정전 시간을 축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사고 시간을 줄여서 결계는 얻는 효과가 뭐냐 결계는 얻는 효과가 개통의 안정도 그만큼 정전이 적다는 얘기는 개통의 안정도는 향상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종 목적은 효과는 재패로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개통의 안정도 향상 안정정진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계산 문제치고는 상당히 문제 쉽게 내렸어요 문제에서 최대 수용전력 이거는 볼 것도 없죠 문제 지금 설비용량이 360이란 말이야 설비용량이 360키로와트예요 근데 이 설비용량이 360키로 다 쓰는 게 아니고 불과 수용률은 80% 쓰는률은 0.8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문제에서 하여튼 수용률 나오면 무려껏 곱하고 부득률 나오면 무려껏 나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즉 문제에서 수용률 나왔다 수용률은 항상 제가 계산상에서 곱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만약에 부득률이 주어렸다 부득률은 항상 나눈다 그러면 문제 풀다가 수용률이 나눠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부득률은 혹시 곱해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수용률을 주면 곱한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주어놨더니 부득률이 1점이라고 주어진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 보면 정답은 240kW더라 그래서 이 계산 문제치고는 2번 문제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죠 수용률은 항상 곱한다 부득률은 항상 나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2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